자 오늘은 상생 전보 차량차 석정작업하러 지금 가고있습니다 거리는 차 놓고 1시간 거리 무겁지만 지금 1시간째 걸어오려고 합니다 하여튼 뭐든지 쉽게 되는게 없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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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ter 아 아니 아 아 아 아 네 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